마지막 장 막판까지 좀 살펴봐야 할 종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가지 오늘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STS 코리아 송가람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소장님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제가 보는 종목은 G2 파워입니다. G2 파워. 네, 이 G2 파워는 사실 수배 전방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 제조 및 설치 영위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 이슈 때문에 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좀 10% 정도로 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산업자원부, 통상자원부가 한수원이 폴란드 극유재산 관련된 부분들, 즉 이 부분을 통해서 원정과 관련된 이슈가 지금 굉장히 좀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원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나올 경우에는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나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이 G2 파워가 원자력 발전 설비 필수 인증 요건이 큐클래스크 품질 기준에 수배 전반 제품을 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들이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충족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형 구간에서 만 원 이상만 좀 잘 돌파만 한다면 만 삼천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G2 파워 역시 원정 관련 종목 중에 오늘 또 좋은 일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번에는 송가남 전문가님이 보고 계신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화장품주죠. 이 화장품주가 3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실적 개선 전망 등에 의해서 이번에 소폭 상등하고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적인 위치를 살펴보더라도 최근에 상승했다가 눌렸지만 여기 중요한 라인을 깨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광군절 이슈가 있지만 이 광군절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느냐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 이후 같은 경우에 아직은 중국에서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봉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위치에서 이 흐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먼저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실내 마스크까지 모두 해제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주 그리고 저가형 항공주들 같이 이런 것들이 재부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도 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가격대에서 밀리지 않는 이 8천원 가격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가져가면 여기서 1만 천원대 돌파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화장품 섹터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런 퍼시픽도 역시 관심이 많고요. 반소장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14% 이상 상상하고 있는 대한전선입니다. 네, 이 대한전선은 사실상 원희룡 구토부 장관 11월 초에 사우디 방문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의 대부분이 사우디 방문과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네옴 시티와 전체적으로 좀 관련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사우디와 관련된 사업들을 좀 여러 가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네옴 시티 관련된 종목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매우 높습니다. 높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구간에서도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